2부에서 계속 서서 안녕 에이티미 자 오늘은 LA에서 여성이 원데이 브이룹을 찍는 날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안녕 안녕 아침에 일어나서 양식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 손으로 하는데 이걸 찍기 위해서 왼손으로 하고 있어요 아침을 먹을 건데 지금 몇 시지? 벌써 1시가 다 되겠네? 제가 아마 한 4시쯤에 수업 들으러 3시 10분이네? 뭐야 2시간 있다가 나가야 되네 네 암튼 어 네 아침을 먹어볼까 하는데 저의 아침은 역시 이 상쾌한 햇빛을 받으며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이 아닌 바로 도넛입니다 어제 주문한 건데 양이 너무 많아서 남겼거든요 아 근데 재밌네? 짠 이게 뭐냐면 바로 초코유입니다 맛있냐고요? 맛있어요 정말 저의 쉬는 시간은 별게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틀어놓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저의 힐링입니다 제가 또 내 땡땡땡에서 요즘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땡땡땡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땡땡땡을 보고 있으니까 들은 생각이 저희도 이렇게 호텔 이렇게 안에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여기 주변에 그 좀비 바이러스가 터지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도넛을 넣어볼게 음 음 끝 끝 끝 끝 나 왜 이래? 넣으라고 네 넣으라고 이제 댄스 레슨을 들어갑니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촬영도 하고 잘 다녀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지금 댄스 레슨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원래 이런 날씨에는 저희 드니 형의 헤븐을 들어줘야 좋은 날씨를 느낄 수 있어서 우리 에이툰이도 날씨 좋은 날엔 저희 드니 형의 헤븐을 추천합니다 헤븐은 넘나 그 날씨에 연습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고 조금씩만큼 더 쉽게 만들었어요 정말 더 쉽게 만들었어요 연습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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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play some music from where i'm from i'm from new jersey and there's a style of music called jersey club 1 2 3 1 2 1 2 3 1 2 안녕 How are you all? Good? Oh so good Thank you I'm glad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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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시도 선생님한테 춤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이제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미국에서 춤 배울 때마다 춤에 대한 그런 신세계가 뭔가 탁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춰보지 않았던 춤선과 길로 춤을 열심히 배우고 왔습니다 나중에 저희 에이티즈 앨범 준비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배웠던 거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따 호텔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밥을 시켜야 되는데 뭐 먹을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뭐 먹지? 에이티니 저녁 추천 좀요 에이티니한테 저녁 추천을 한번 받아볼까요? 좋아 그러면 저희가 애용하고 저희가 사랑하는 유니버스 프라이빗 메시지로 한번 에이티니와 소통을 하면서 저녁을 한번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메로 저녁 추천 받아야지 에이티니한테 푸메를 마치고 추천을 받았어요 치킨 치킨 치킨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일단 한번 치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뭐가 어디가 맛있지? 아 근데 치킨 오니까 어렵다 치킨 그냥 다른 거 먹어야겠다 에이티니한테 치킨을 추천 받았는데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다른 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부탈됐다 뭐하지? 호텔 방을 복방으로 쓰게 됐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정말 혼자 쓰니까 편한 것도 편한 건데 또 안 좋은 점은 되게 심심합니다 특히 이렇게 쉬는 날이 있으면 제 노트북도 가져오고 여기 와이파이도 잘 되고 하는데도 심심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뭔가 땡씨 수업 듣고 와서 그런가 조금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저녁 오면 밥 먹는 것도 찍고 그럴게요 티니가 치킨을 추천해 줬는데 먹으라는 치킨을 안 먹고 라면을 시켜버렸다 티니가 아까 푸메로 혹시 답 정해져 있냐고 계속 그랬는데 미안해요 티니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준 우리 티니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이따가 저녁 찍을 때 마저 찍어볼게요 안녕 아 큰일 났어요 제가 저녁 먹는 거를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딱 밥이 도착했는데 조금 배고픈 상태여서 조금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다 먹고 다 찍고 나서 뭔가 하나 빠트린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녁 먹는 걸 죄송합니다 못 찍었어요 그 대신 더 멋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어 잠시만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짜잔 저녁 풍경입니다 저기 빛나는 빛나는 네 전등이 아니고 저 다리인데 엄청 멀리 있어요 되게 이쁜 반다리인데 카메라에 잘 안당기네 오 나 비친다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에 찍히는데 립밤 발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고 온 립밤 중에 건조할 때 바르는 립밤이랑 살짝 색깔이 있는 립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없네 뭐랄 거냐 네 게임을 하려고요 뭐 제 쉬는 거를 보여드려야 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원래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또 저의 자연스러운 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원래 오늘이 댄스 레슨이 없었으면 뭔가 이렇게 브이로그 식으로 예쁜 걸 많이 담아서 티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댄스 레슨을 듣다 보니까 수업을 들으러 가는 시간이 1시간이고 돌아올 때는 차가 막혀서 더 걸렸어요 티니한테 더 예쁜 거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미안해요 호텔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걸 못 보여드리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쉬는 모습이라도 담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저녁 밥을 먹는 걸 찍었어야 했는데 아 심심하다 여기서 너무 많이 먹었나? 요즘 너무 잘 먹는 거 같아 오늘 도넛을 먹었으면 안 됐어 또 뭐 아침 아침 식사 대신에 도넛을 먹었으니까 괜찮지 않나? 아 오늘 저녁 라면을 먹으면 안 됐건 아니지 응 이렇게 좀 정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찍고 싶은데 정자세로 앉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앉아야 합니다 보기엔 더러워 보여도 티슈, 마스크, 젓가락 네 절대 마스크 때문에 좀 책상이 어질러져 보이네 응 좋아 아니면 저녁 세안법이라도 찍어야 되나? 티니분들이 저녁에 세수하면서 기초 화장품을 어떻게 바르는지 궁금해하는 티니분도 계신데 제가 아쉽게도 이번에 미국에 오면서 그걸 다 챙기려면 진짜 짐이 좀 많아져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짐을 호텔에 펼쳐놓으면 그거를 완벽하게 막 잘 갖고 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조금 이렇게 물건을 조금 잊어버린 잘 잊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뭔가 이번 미국 투어 갈 때는 기초 화장품을 다 챙겨버리면 짐도 많아지고 진짜 중요한 것만 챙기자 해서 정말 스킨, 토너, 크림, 치카크림, 마스크팬 이렇게 챙겼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무 최소한으로 챙겨서 평소에 하던 걸 잘 못 보여드릴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저의 일상을 담겠습니다 게임에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아니 근데 이렇게 늦게 잡힐 리가 없는데 되게 게임이 늦게 잡혀요 오우! 잡혔어 약간 누워서요 아 나이스 아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안녕 이제 오늘 하루가 슬슬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오늘 엄청 다양한 모습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좀 휴일 휴일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스케줄이 없는 자율 시간이 많은 날 제 하루를 영상을 다 봤습니다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한 칸 밖에 없어서 언제 꽂을지 몰라가지고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댄스 레슨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알찬 시간을 이제 보낸 것 같아서 행복하게 시간을 잘 보낸 것 같고 오늘 또 품에로 저녁 추천해줘 우리 티니한테도 너무 고맙고 또 내일은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스케줄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성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시청해주신 우리 티니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여성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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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